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거기간에는 적어도 선거기간에는 많은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나라는 그 세종대왕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백성들을 잘 섬겨가는 나라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시고 또한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마였습니다. 모든 성동님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무엇을 지키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치있게 여기는 그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좁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치있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 이 낮아지고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오로지 가치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가운데 공예배를 들지 못했어요. 제 마음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민들을 보고 또 우리가 물론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제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게을러지고 다른 것에 자꾸 신경 쓰이게 되고 유혹되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참 간사해서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앉으면 누구 싶고 누우면 자고 싶던 사람의 마음이 나고 저희 집에 중고시장에서 2만 원 들고 산 의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의자를 참 좋아합니다. 서 있다가 그 의자가 보면서 가서 앉아요. 앉으면 제 자세가 되게 굉장히 거의 반 눕듯이 그 의자에 앉는 걸 당연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피곤하거나 힘든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지고 싶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파고들어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을 지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재연절이라든지 아니면 6.25라든지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혹은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분들에게 훈장을 준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훈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나라를 위해서 전쟁 중이나 전시의 중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무공훈장을 준다. 무공훈장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6.25때 받지 못했던 훈장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같이 묵령하기도 하고 수고를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지켰을 때 우리는 칭찬합니다.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절대 빈손으로 절대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도 직접 일과 상급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상급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워낙 인감한 부분이라 이 상급과 관련된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대봉동에 있을 텐데 초청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외부에서 초청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의미 상급이다. 이야기하시면서 여러가지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여러 멸류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상급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습니다. 듣고 그것들을 듣고 제 마음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멸류관 우리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슬픔도 미움도 없고 시비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들 마음이 평안한 상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서 내가 멸류관을 받든 안 받든 나는 그냥 행복할텐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막 그 상급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세요 어떠세요 뭔가 마음에 좀 걸리죠 뭔가 마음이 속시하고 하지 않죠 굳이 내가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왜냐면 이미 천국은 행복한 곳인데 그러면 연료관 그럼 그럼 연료관 굳이 있어서 굳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리고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다 금으로 돼있어요 다 금이고 다 다 다 다 거기에 흙이 없어 다 금 다 다 다 다 이게 뭘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보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나름에 고민이 되는거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이 상급이 정말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처럼 연료관 보석 이런 것일까 그런 물리적인 것일까 그리고 맨처 이렇게 큰 한 집 하나님의 부동산 징계인도 아니시고 천국에서 정말 사기적인 집을 만들어놓고 그 주념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정말 큰 집 주신다라는게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냐 이 땅에서야 의미가 있을수도 있겠죠 우리가 육신가운데 사니까 천국에 가서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땡겨요 성경에서 보면 이 상이 상으로 기뻐하라고 하고 사도바올도 내가 그 믿음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도바올에게는 이 상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겁니다 저도 저도 그러고 싶은데 물리적인 금 이런거면 아무리 생각해도 늘 안 땡기는 그래서 말씀해 주시옵니다 도대체 상금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금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첫번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여왕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상금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사랑스러운 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쫓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 또한 저를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고 있다는 것 또 저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금이라는 것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우리가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인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은 일단 천국 가면 알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가봐야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알려고 해도 파도 파도 계속 끝이 없어요 이분은 우리가 인간들 관계에서 질리잖아요 강계가 이게 좀 알다 보면 한 사람 지만 질리는데 알만큼 알았어요 별로 살림도 없고 별로 이 사람을 위해서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더 알 부분들이 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토록 영광스럽다는 거죠 무한하시다는 거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냐 영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예요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 하나님이 영광이 무한하시 그분이 태양이예요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욕수에 장만을 벗으면 지금이야 밥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마음만 흠질 뿐이지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장만이 벗어지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산급은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산급은 우리에게 어떤 금주고 보석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땅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 문제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심을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나은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까 이런 안이 없다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란 제일 큰 사람이란 왜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보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선보였요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안고따라 나는 고백을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자로 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이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크대요 여러분들이 석청을 드셔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아 뭐 드셔보셨구나 아니면 낙타 터대기를 입고 광야에서 30년에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한 20년쯤 되니까 20년에 살아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크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산뜻의 의미예요 이 세례요한은 아무리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본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요강 가까이에서 걸어 나오실 때 세상세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지만 그래서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의 마음가운데 이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 왕국이 곧 임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룩왕국이 잡혀가요 감옥에 잡혀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내 생각엔 이런 식으로 진행되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그 왕자에 오셔야 돼요 라고 생각했어요 의심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예수님에 가서 물어보라고 오실리가 당신이에요 당신이 맞습니까 제가 실수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눈물과 그 고통이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해당되요 그래서 천국에서 세례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을 주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인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A라는 사람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그것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을 알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보다 묵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미 영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이만큼 천국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가면 상극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 간극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자괴감이나 후회가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를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깊은가 평안이 가운데 또 그렇지 못한 자는 그런 자를 존경할 뿐입니다 그것이 참 잘했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되는 모습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께서 느끼는 표정이나 분위기를 볼 때 그래도 별로 와닿지 않고 그래도 별로 나한테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큰 매력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 깊은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상급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분을 깊이 안다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뭐 어쨌다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죽음을 살 수가 없는 결국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초등 아빠 같아요 요즘 시험을 영원토록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특별한 존재이고 쉽잖아요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존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그 너머 에 계신 항공을 보고 영전의 세계를 보고 영전 전쟁을 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전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미쳤다고 얘기해요 왜 저렇게 살아가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총력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편한 것을 훔치고 할 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 선택 조금만 더 편해지려고 하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간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기르고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게 있을 때 알 것 제가 주님 없으면 제가 압니다 주님 아니시면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상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상금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한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이랬고 저랬고 성기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삶을 주시는지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들은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고 사세요 제가 가끔 그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으세요 지금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뭐 뭐 그리스도인에 뭐 떨어지는 게 있다고 그러게요 그리스도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겨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힘든 게 있는데요 누구는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기도 하고 누구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기도 해요 이게 없으면 왜 하냐 말입니다 왜 하냐 말이에요 우리 주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우리 에 있어서 희생 입니다 아닌가요 왜 그렇게 우리가 희생 할 수 있나요 주 계시니까 정말 대신 그 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산 사람 중에 후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티비만 많아요 티비보면 맨날 나오는 것들이 그걸 위해서 추구하고 살다가 감옥 가고 성을 위해서 살다가 그걸 늘 즐기다가 감옥 돈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 우리가 그걸 다 보고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자부심 기쁨 정말 가치가 있고 성분들 모여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나 주님 만났어 세상에 행복하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처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만나서 할 얘기는 뭐였어 주님이 한 주간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또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또 붙잡아 주셨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입니다 이제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과 연관되었는지 이제 혹시 납득이 어느 정도 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고난을 피겨내는 힘들을 주세요 그게 보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있어 천국에 가면 어차피 다 있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밥을 안 먹어도 되는 몸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동바동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기뻐을 누리는 것이 이제 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혹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망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인생이 그 망해하는 것 같냐 믿음 없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티불에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믿음에 사는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11절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를 장성하여 바로의 동주의 아들과 신앙받기를 커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치를 받거든요 그분의 가치를 받습니다 바로의 동주의 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동주의 아들은 최상의 권력자의 사실이 그러니까 정말 상이 0.00001%에 들어간 존재인 겁니다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방식으로 해서 40년 동안에 광야생활을 했지만 그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을 버렸습니다 명예는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담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쾌락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마약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어떤 쾌락을 쫓다 보면 처음 보면 이게 이만큼의 쾌락만 있어도 만족을 해야 좋다 시간이 지난데 이놈은 안 돼 좀 더 자극적이고 또 시간이 지난데 좀 더 자극적이고 계속 자극적이고 이게 변태선육자라는 의미는 그들은 일반적인 그런 쾌락으로는 만족을 못할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약의 선택이 돼요 점점 더 깊은 쾌락에 빠지다가 그 쾌락이 그 쾌락마저도 허무할 때 마지막으로 인생을 자살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의 낙이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균인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만족을 쫓고 살아가다가 끝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만족을 쫓고 살아가다가 끝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는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미로 그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과의 깊은 교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나에게 유익만을 주는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가치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 믿음 자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체가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말하여서 누릴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궁사입니다 병사로 묶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의무해 있는 자가 하도 없다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이 말에 다르게 얘기하면 군사는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게 그의 보상이라믄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보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보상이라믄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라믄 그것이 시간이라믄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나 이것을 보니 제가 최근에 이런 이런 인생을 좀 더 갇히게 살 수는 없을까 내가 제가 게을러지고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좀 붙잡아 줄 수 있는게 없을까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에이 인데요 제가 2000년 60년 2060년 9월 18일에 죽는다고 가정할게요 제게 남은 날이 14,699일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14,69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걸 핸드폰에 뛰어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 지날 때마다 그날이 하루하루 깎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하루하루 깎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나 할지는 모릅니다 오늘도야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 없어요 그 말은 제가 2060년에 죽는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죽고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끝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동안에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는 충격을 위해서 더 살아갈까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입니다 그게 그게 참 참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만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돕고 다른 동기부여 할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동기부여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분 안에서 어떤 보상 가운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시시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시시한 인생이 아니잖아 영원의 가치를 가진거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남들을 권면할 때 이게 옳은 거니까 내 마음을 담대함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는 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가질 바랍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당친 잘 의뢰를 주신 것을 참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땅만 바라보고 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자들이었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서 누리는 편안과 그 안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주셔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평안이 있고 영적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치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만이 오로지 가치있다라고 유혹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교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